중학교 때 다들 어땠어요? 나는 내가 초등학생 지나서 교복을 딱 입었잖아? 내가 이걸 입어도 되나 싶었어요. 교복이 난 낯설었어. 나는 우리 학교에 매장 가서 그 과자 사먹고 코콘 사먹는다 다녔어. 포켓몬스 빵 되게 재밌어. 야 초코럴 초코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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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근데 그거는 그냥 슈퍼가 더 팔지 않아? 야 달라 달라. 학교에서 하는 건 달라. 레어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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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어야 돼. 몰래? 몰래. 우리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지금 등교 시간이잖아요. 빨리 가야겠는데? 소양중학교로. 잠시만요. 오스테기가 오늘 하루 성공적인 어택을 위해서 미션이 주어질 겁니다. 뭐도 성공할 수 있지?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? 버스지. 휴게소 세쯤. 휴게소 아닙니까? 그럼 먹방 한 번 가나요? 아침밥을 먹고 쉽게 가진다. 빨리 먹기. 뭐야 그래서 이거 먹방 지금 하자고? 수태가? 우동을 늦게 먹는 자. 우동을 5분만에 먹어라. 나고. 할 수 있겠어? 할 수 있겠어? 할 수 있겠어? 뭔데? 아니 뭔데? 완전 배틀 잡아 이 언니? 모르겠어 이제. 선생님 너 어떻게 하면 너 뭔데? 아 잠깐만. 이거 감독님 다 다 같이 보자.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아참. 야야야야야야. 앉아봐.